오빠 어떻게 저희 부모님이랑 다섯살도 차이가 안 나세요? 그게 내 탓이야? 니 탓이야? 니네 부모님 탓이야? 오닝콜? 아 그럼 스윗버전 먼저 해 스윗버전 스윗버전 여러분 아니야 현실 버전 아니에요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야 일어나 화종은 그만 내요 화병 나겠습니다 야 화병은 화를 안 내선다는거야 저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여러분 왠지 알아? 화를 맺는다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몇시지? 아 낚시계 차고있지 너무 준비하다 민트초코는 사랑입니다 띵 띵 띵 띵 띵 띵 하복 치마를 입으라고? 닥치고 해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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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마흔 둘이야? 마흔 하나지? 본인 나이를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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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소가 submit 정말 보기 흉안해요 하하하하 아 열 받네 하하하하 치즈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이어트 한다고 했잖아요. 계속 먹고 있잖아. 야, 야, 이거를 다시 하다니. 미쳤나 봐. 이거를 다시 하다니. 아, 갑자기 또 열받네.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. 어디로 튼 건 없지. 내 진심이야.